우리 예쁘게 드셨다. 퓨어. 집 좀 해주세요. 맛있게 드셔주세요. 맛있게 드셔주세요. 감사합니다. 김밥이 제일 맛있어. 유보총아가 맛있다니까. 민규 군은 뭐 만들었어요? 뭐 만들었어요? 제가 저번에 먹고 있는 김밥인데 밥만 벗겨진 누드김들. 세미노도 순영씨는 뭐 만들었어요? 저는 유보총아 김밥에 밥 대신 감자 들어간 거 같아요. 유부 예식 먹을까요? 유리같은데. 고. 승훈씨 뭐 만들었어요? 먹었습니다. 먹었잖아요. 먹었어요. 내보세요. 민규. 먹었잖아요. 김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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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. 밥 먹었을 때. 밥 먹었을 때. 아 저거 유보총아 만들었어요. 유보총아 어때요? 괜찮으세요? 제가 만들었지만 저희 엄마의 맛을 봤어요. 유보총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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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보총. 밥 먹었을 때. 하나. 어느 번 만들었어요? 유보총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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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밥이랑 요구초밥 어때요? 맛있어 우리 김밥 2행식 먹을까요? 김밥 2행식 먹을까요? 김밥 2행식 먹을까요? 김밥 2행식 먹을까요? 세븐토 치기들 하셨죠 봉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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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식 수ğimiz 운떮 공주씨 오늘 뭐 만들었어요? 요구초록 요구초록이 처음 만들어 보는 거 아니에요? 네 요구초록이 제일 맛있다고 고맙고요 다음 주 세븐틴 쇼에 대해서 애경 좀 해주세요 카메라보고 에고 좀 해주세요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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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분 아저씨네 아빠도 처음으로 해줘 우리 아빠는 뭐야 아빠는 뭐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너 아버지 아빠가 너무 쉬어 엄마 아빠 아빠 뭐하는지.. 아빠! 아빠! 와 재밌는 것 같아 홍보들 인형입니다 샌달 위 아직 왜 좋아요? 위 위 2 위에 덮고 쎈달 더러워 위에도 덮고 쎈 쎈 위 위험해 쎈 탈락 쎈 쎈 쎈 쎈 쎈 쎈 쎈 쎈 위선 좀 지켜 쎈 치사하니깐 탈락 샌디 샌디 깨달아노 베이베 주 미 무슨 뜻떡이야 노래로 갈게 미 탈락 기증 탈락 기름 섹시 우승 아 새디 과연 미 다 똑같이 다시 시작된 스테디 스테디 마마케나 다시 스테디 스테디 마마케나 스테디 스테디 마마케나 다시 다시 전의할게요